이 이삿짐을 언제 다 들여놨나? 아 가만있어 모르게 다 온건가? 야 잠시만 야 무슨일이야? 사장분한테 쫓기고 있어요 아씨 여기 좀 숨을 있을게요 제가 야 인마 숨을 필요 없어 아 그래요? 토끼로 분장을 해서 아저씨가 키우는 토끼라 그러면 되지 아니 어떡해요 가만있어 봐봐 인마 수염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? 이제 손 이렇게 올려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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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니 내밀고 응 이제 깜짝깜짝 쫓기떼요 아 그래요? 요렇게? 야 완전 토끼같애 어 사슴 어디갔지? 아 분명 이쪽으로 어 사슴 여기 있네? 아저씨 이게 무슨일이에요? 사슴인 줄 한 번에 알잖아요 괜히 깡총깡총 뛰었는데 다리 아프게 아 야 미안하다 아 토끼 분장 왜 시킨거에요 아 이럴 줄 알았어요 그냥 토끼일걸 그랬어요 아 맞다 이 너구리로 변장을 했어야 되는구나 안경 벗어 봐봐 아 그래요? 아 너구리로 이렇게 변장을 했어야 돼 이렇게 봐봐 이렇게 야 이거 완전 너구리 같네 보세요 너구리 같죠? 아니 사슴 같은데? 아저씨 사슴인 줄 아는데 굳이 너구리 분장을 왜 한 거예요? 아니 끝까지 최선을 다 해보는 거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이거 얼굴 어떡하실 거예요 아 됐어 가슴아 가자 아니 사슴 놔줘요 이거 안 와? 놔달라고 아저씨 저 암컷이에요 이 손이 어디를 만져요 아저씨? 이게 뭐예요 여기를 왜 만져요 아니 마땅히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난 아 그렇다고 여기를 그럼 멱살이라도 차례 잡든가 야 이거 그만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자 가자 빨리 아니 사슴 풀어줘요 싫어 이 자식아 이 자식? 야 놔봐 이 자식이라고 그랬어 지금? 뭐 그럴 거야 뭐야 오늘 당신이 죽든 내가 죽든 아주 사단인 아이들이었구만 이 자식이요 당신이 죽든 엄마 내가 죽든 오면 아저씨 죽는 뭐야 아주 아저씨 제가 먼저 죽겠어요 분이 죽는 걸 제가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임종을 앞둔 것 같아요 아저씨 왜 저를 먹어요 온몸에 가시가 박혔잖아요 야 이거 고슴도치 같네 고슴도치 같지 않아요? 아니 사슴 같은데? 아저씨 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? 아니 끝까지 열심히 해보는 거라니까 자 나와요 빨리 와 아니 사슴 못 버린다고 이 자식아 저리로 가 당신 자꾸 이렇게 방해하면 내가 이 마취총으로 쏴버린다 아저씨 안 돼 이 자식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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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? 각도를 재셨나봐요 누가 보면 가녁판인 줄 알겠어요 진짜 가녁판이야 웃어 아니야 아 신났네 아 신났어 옛날에 인터넷으로 대포 쏘는 거 좀 쌓아봤네 같이 아니야 안 했다니까 왜 웃어요 계속 아니야 원래 웃는 상이야 뭘로 아까 아까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밉삭이었는 거야 아니 뭐였다 밉삭이네 어디와 내가 이뿌리가 오늘 올라갔는데 이것들은 지금 장난치나 이번엔 제대로 쏜다 안돼 야 사슴아 위험해 어이 여기다 이씨 아저씨 제가 또 맞았잖아요 여기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고지 밀어가 두 번이나 꼽혔네요 야 오늘 무조건 맞네 야 오늘 가는 길에 복권사 뭘 복권을 사 뭘 복권을 사 아씨 나한테 맞을래요 오늘 야 됐어 빨리 와 아니 절로 가라고 있잖아 야 사슴아 괜찮아 아이씨 야 저리 이미 틀린 거 같아요 왜 그래 마취 얘기 막 퍼지고 있어요 야 사슴아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집에 해독제가 있어 어디 잠깐만 어디 잠깐만 여기 아니고 가만 어디 갔지 아 아잠 아잠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저리로 가 저리로 가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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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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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지마 일어나 빨리 가 가자고 차 어디있어 저기저기저기 걸어가 야 위험하게 인마 아저씨 왜이래요 아 난 도와주려고 그랬지 야 아 아 아 아 아